1. 주식회사 불스원의 프리미엄 세차용품 브랜드 루나틱 폴리시가 2022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베스트 100 소상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핀업 디자인 어워드는 한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국내 3대 디자인 시상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됐거나 출시가 예정된 국내외 기업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하며 우수한 디자인임을 인증하는 핀업 마크를 부여한다. 루나틱 폴리시는 고급스러운 제품 외관 디자인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고안해 제품 용기에 적용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베스트 100 부문의 이름을 울리는 영예를 안았다. 루나틱 폴리시는 달이 주는 차갑고 시크한 이미지를 메인 콘셉트로 활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냈다. 특히 달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제품 엠블럼과 함께 거품의 흔적을 표현한 기하학적 라인과 다양한 컬러 달의 분화구를 연상시키는 용기의 그립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제품 라벨 상단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한 손으로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립감을 높이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용기 형태도 고안해냈다. 루나틱 폴리시는 이와 같은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도 패키지 디자인 구문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루나틱 폴리시 디자인 담당 박민주 프로는 제품 디자인에 대해 보내폐 시간이온 권위이냈틴 루나틱 폴리시